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an 네 안녕하세요 미라술 스페인어 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런 표현을 해보려구요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계획을 막 짜다가 아 뭔가 잘 안돼요 잘 안풀리고 딱 막혔을 때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다른 방법을 이야기 하기 전에 어 약간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한국어로는 요런 느낌이에요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보자 약간 이런식으로 말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스페인어로 표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gamos una cosa 한번 더 agamos una cos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잘 읽으셨어요 일단 agamos는요 여러분 접속법을 배우신 분들은 되게 쉽게 아 이거 아세르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아세르 동사입니다 노소트로스한테 약간 명령할 때 접속법을 쓰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보자 명령의 톤이에요 agamos una cosa 직역하면 직역하면 한가지를 해보자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하는 톤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예문으로 어떤 표현 속에서 어떤 문장 속에서 쓸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계획을 짜면서 어떤 순서대로 뭘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mira, agamos una cosa, pasamos por tu casa primero y luego hablamos con ella 좀 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mira, agamos una cosa, pasamos por tu casa primero y luego hablamos con ella 여러분, 들어서 읽어주세요 문장이 조금 길었는데 천천히 해석을 해보죠 mira, mira 하면 이거죠 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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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mos una cosa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떻게? pasamos por tu casa primero pasamos, pasar 동사랑 por가 쓰이면 어디 들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네 집을 primero 먼저 들리자 우리 그리고 나서 hablamos, 얘기 나누자, con ella 그녀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너네 집에 먼저 들린 다음에 걔랑 얘기를 해보자 약간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떤 뉘앙스로 쓰는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agamos, agamos una cosa agamos 대신에 약간 미래 시제로 그냥 aremos una cosa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밑에다가 제가 코멘트 달아 놓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표현 어우야, 이렇게 하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전 주목을 끌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나요 nos vemos, ciao, ciao